아, 그 경우에는 무조건 언어와 매체 선택하세요. 자, 별표 별표! 수능 국어 선택 과목 결정 기준,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참고로 과목명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던데, 화작은 화법과 장문, 여기서 화법은 말하기, 장문은 쓰기를 뜻하고요. 언매는 언어와 매체인데, 여기서 언어는 국어 문법, 매체는 방송, 인터넷 댓글, 신문 등의 글입니다. 자, 이 두 과목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면 표준 점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장화하게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평관에서 딱 정해졌어요. 잘할 수 있는 과목 선택해서 좋은 점수 받는다.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여러분의 표준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화작 언매 시험의 난이도, 그 시험을 치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분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요소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원점수고요.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든 다 맞힐 수만 있다면, 선택 과목 유불리 같은 건 별로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도 생깁니다. 도대체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이 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두 과목을 각각 공부해볼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자면, 내가 암기하는데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고, 또 성실하게 반복할 수 있다면, 언어와 매체 괜찮아요. 문법 지식 암기 때문에 공부량이 좀 있긴 하지만, 실제 시험은 화작보다 만점 받기가 쉬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 내가 수능 이후에 9급 지방직 혹은 국가직 공무원, 7급 지방직 공무원을 도전해볼 생각이라면, 아, 그 경우에는 무조건 언어와 매체 선택하세요.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7급 지방직 말고 7급 국가직 공무원은, 문학, 문법, 한자 지식이 필요 없는 피셋으로 대체되었으므로, 굳이 나중에 공무원 시험 치는 걸 고려해서, 미리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반면 화작은 문제풀이 감각이 좀 좋은 학생들이 선택하길 추천해요. 단순히 암기가 싫다는 이유로 선택하기에는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되는 문제로 2022학년도 수능 화법과 작문 40번을 들 수 있습니다. 평가원 홈페이지에 시험지 있으니까, 아직 내가 선택과목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 영상 끝나고 꼭 좀 풀어보세요. 그러면 반응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겁니다. 먼저 A1에 해당하는 학생들, 딱 보니까 이게 정답 같고, 채점을 보니까 진짜 정답이야. 이 문항이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전체 문항에서 오답률 2위였어요. 이걸 쉽게 맞힐 정도면 화작 선택해도 되고, 문법 선택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화작을 선택한다면 공부량을 좀 적게 하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죠. 반면에 A2에 해당하는 학생들, 딱 보니까 이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이라고 체크했는데, 채점해보니까 정답이 아니다. 미안하지만 화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엄매 선택해서 성실함으로 승부를 보길 권합니다. 다만 지금 A2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선택과목 공부 이전에 공통과목 독서부터 빡세게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독서 기출문제 분석부터 확실하게 해두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공부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B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좀 애매한데, 이 문제가 해설을 보면 너무나도 쉬워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정답이 정답이란 게 바로 안 보인단 말이죠. 따라서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돼요. 화작을 선택하되, 문제풀이량을 늘려서 고득점을 받을지, 엄매를 선택하되, 암기량을 늘려서 고득점을 받을지, 물론 엄매라고 문제풀이력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할지는, 여러분 성향에 맞춰서 고르면 되고, 한 번 골랐다면 전력질주해야 돼요. 중간에 한눈 팔지 말고, 내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높은 원점수를 받으면, 유불리랑 상관없이 나는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화작엄매 선택기준 뭐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그 기준으로 2022학년도 화법과 작문 40번 문제, 꼭 한번 풀어보세요.